여러분 안녕하세요 lcd 석다의 샤워샹 2세트 미드에서 탐켄치랑 바루스 잡은 장면이 오늘 제일 잘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은 라이스랑 샤랑 유키가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라이스도 빠짐없이 다 잘해줬고 2세트도 상대만 풀이 빠진 것도 엄청 게임에 컸고 치아도 잘해줘서 먼저 잘 움직여줬고 유키는 그냥 유키도 던지지 않고 파밍 잘해서 한타 때 잘해줬기 때문에 어떤 소원을 하시는지? 일단 솔랭을 많이 하다보면 챌린저의 킨드랑 탈힉을 하는 챌린저 장인이라고 해야하나 솔랭 유저분들이 계세요. 솔랭에서도 킨드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당황하진 않았고요. 그리고 그 상대로 좋은 서폿이 뭐 있을까 하다가 제 기억으로 바드가 좋았어서 킨드 탈힉 상대로 좋았어서 바드를 외쳤던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잘 상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딱히 엄청 상징적인 의미인 것 같지는 않고요. 왜냐면 갤도 워낙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싸움도 자주 하니까 그냥 운 좋게 된 것 같고 뭐 빠른지 늦은지도 잘 모르겠어요. 최감상 어 일단은 스틸을 하고 스틸을 할 뿐더러 이제 올라프가 용행 안으로 이제 빨려 들어왔거든요. 그래서 스틸도 하고 올라프도 이미 플래시를 쓰고 온 시점에서 한탄은 무조건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뭐 스틸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움 얘기를 주로 하고 있어가지고 스틸보다는 그냥 뭐 싸움 뭐 싸움 얘기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. 음... 아마... 뭐... 저희가 메타를 좀 더 잘 적응한 것 같고 10.6 패치 버전에서 그래가지고 일단 좀 승리를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 연습 과정을 보면 이길 틈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회 때 많이 이겨가지고 뭔가 좀 색다르긴 하네요. 어... 아니요 안 친해졌고요 뭐 제가 제가 집에서 고양이를 제가 키우자고 따지고 보면 제가 키우자고 한 게 아니라서 부모님이 키우자고 해서 뭐... 제가 원래 뭐 집에 잘 가지도 않고 프로게이머 생활하면서 뭐... 그래가지고 그리고 뭐... 귀엽긴 한데 제... 뭔가 약간... 그렇잖아요? 제... 제가 키우는 고양이도 아니고 뭔가... 제가 이렇게 보고 싶을 때만 간다는 게 좀... 뭔가 미안하니까 제가 뭐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... 밥을 사주는... 그니까... 뭐... 사료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... 뭔가... 그래서인지... 별로 친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어... 제가 워낙 잘하는 선수들이고 또 에테오 선수도 워낙 잘해서 어... 잘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대회를 임해야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팀이 캐리해주길 믿고 있겠습니다. 뭐 방송중이었나보네요? 아... 아... 워낙 귀여운 선수라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메이커 선... 제가 티온에 있을 때였나? 메이커 선수가 아니... 준... 준식이 형이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가우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. 뭐 대기하는데 메이커 선수한테 어... 중국어로 너 이름이 뭐니? 라고 물어보려면 뭐냐고 했는데 그게 뭐지? 니 샤머 윙즌? 이건가? 그랬을 거예요. 근데 이거를 메이커 선수가 알려줬던 게 기억에 났대요. 갑자기 생각하니까 워낙 귀여운 선수라서 잘하는 선수고 워낙 잘해서 네 저희 저희는 이미 이디지언이랑 끝났으니까 다음 썸머 때 만나면 살살 좀 해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다시 만나요. 다시 만나요. 다시 만나요.